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3 국어 강사 나은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아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국어, 우리 여름방학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고1 친구들을 위한 퀘스트인데요. 이거는 우리 고1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선생님이 국어에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번에도 선생님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고1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가 가는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고1 여름방학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 반성과 목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국어공부 목표를 세웠다면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수준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또 그냥 하나만 찍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수준별로 나눠봤으니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단계인 것 같아. 나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상황에 맞게 한번 취사선택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강좌들도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기.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는 생각들인 건데 사실 별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방학이잖아요. 방학이잖아. 방학.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고1, 2학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2학기부터는 정말 예비 고2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먹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의 시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여름방학 때 내가 과연 첫 학기를 고등학생으로서 맞이한 첫 학기를 정말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잘 보냈나? 그리고 앞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직 1학기밖에 안 보냈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고2가 되고 고3이 돼서 보내야 할 시간들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그 긴 시간들 그리고 내가 수험생이 되어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눈 뜨면 그냥 고3이야.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 반나절?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1학기 때 아 나 이런 거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잘 못하고 자꾸 잠이 많아지고 늘어지고 그리고 한 번은 좀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기분이 그냥 공부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뭐 그런 어떤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혹은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만큼 이렇게 좀 잘 못하더라. 뒷심이 약한 나의 그런 특성이 있더라. 아 그 부분은 조금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써. 종이에 써.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에 써서 붙여. 책상에다가.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습관을 바꾸려면 정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갑자기 생각만 바꾼다고 습관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주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 눈으로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태도는 잘못됐어. 라는 걸 계속 인식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이번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목표를 세워서 2학기를 위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3개의 단계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정리했던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거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초반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등급으로만 나누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번 들어봐. 내가 기초반인가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 근데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이야기가 반 이상은 이해가 안 돼. 혼자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들이 많고 단어들이 많고 문학 작품을 혼자 해석을 해도 내 해석이랑 이 작품의 해설이랑 너무 다르고 혹은 아예 해석이 안 돼.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문법도 용어들이 막 되게 헷갈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은 기초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 친구들은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일단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머릿속에 뭔가를 많이 넣는다. 이것보다 필수적인 것들을 잘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을 잘 채우려면 일단 공부가 할만 해야 되거든요. 할만 하려면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1학기 때 어쨌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잖아. 수업을 들었으니까 1학기 동안 공부했던 작품들이 있지. 교과서에 나오는 수록되는 작품들 혹은 1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작품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냥 쭉 봐. 아 이 작품 배웠었지. 그리고 이거 시험이 이렇게 나왔지. 이 정도. 한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해요. 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필기해줬었어. 아 이게 이런 내용의 필기였지. 이렇게 한 번쯤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뭔가 아는 게 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신감을 채워서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학 개념어를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친구들 만나오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문학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작품들을 공부를 하고 들어도 문학에 있어서 개념어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헷갈려.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느낌으로 이런 소리 하는 건가? 감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좀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태도에 대해서 의지적, 회고적, 관조적 이런 여러 가지 헷갈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혹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필수 고전 이론 플러스 필수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고전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초반 친구들은 약간 읽기 어려운 작품들은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현대어풀이로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고전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공부하고 나면요. 고전문학이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러냐? 현대문학은 너무 다양하고 범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작품 수도 진짜 많아. 그래서 정말 헷갈리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애시 당초에 그 해석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부터 고전은 범위도 정해져 있고 범주화도 쉽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쭉 정리하면서 내가 잘 몰랐던 갈래들 있죠. 예를 들어서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른다거나 시조와 가사가 구분이 안 된다거나 이런 친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 이론부터 갈래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그 각각의 갈래에 맞는 필수 작품들을 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배울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채워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너무 많기보다는 좀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 기초 개념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문법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뭐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정도만이라도 한번 쭉 돌려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보통 2학기 때 중세국어 배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세국어는 현대문법이 바탕에 되어 있어야만 이해가 돼요. 그냥 중세국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데 암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한번쯤 돌려보는 게 좋겠다는 거 여기까지 했는데 어, 선생님 시간이 남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짧은 비문학 글을 묶어놓은 문제집 같은 것들을 사셔서 내가 짤막하게 한 두세 문단 정도 되는 글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는 게 추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약반이죠. 한 3, 4등급, 3, 4,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등급까지는 좀 그렇고, 선생님 등급으로 나누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기초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알아듣겠어. 근데 혼자 보면 왜 그랬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약반 친구들은 1등급, 상위권으로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묶어놓고 여기에 새로운 걸 살짝 덮어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문학은 조금 많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채워가야 하는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작품만 냅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 흐름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학의 특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물론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범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필수적인 작품들 혹은 기출로 나왔었던 우리 이제 학력평가 기출에 나왔었던 그런 작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교과서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 작가들을 이 시대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중에서도 필수 개념들, 필수 작품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낯선 작품들 위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사 작품 중에 뭐 잘 알고 있는 필수적인 작품들, 관동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가사라고 하면 내가 처음 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학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신에서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거를 묶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문법 전체 1회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문법은 사실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 계속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조금 필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문학 지문 한 세트 정도 짧은 거 말고요. 그냥 한 세트 정도 여러분이 딱 한 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분석이 되는지 지문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분석해보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내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였는지 정도를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약반 친구들에게는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심화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혹은 지금 내가 상위권인데 이 실력을 계속 좀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꾸준히 해왔고 뭐 어느 정도 작품도 많이 봤고 했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알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하는 부분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문학과 독서 묶어서 미니 모의고사 주 1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풀고 정답률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 이 정답률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 부분은 부족하다. 혹은 내가 이런 문제는 잘 못 풀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나 이런 시대의 문학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에서 이런 영역의 지문에서 특히 취약하다. 읽으면서 어떤 방식의 서술이 나오면 자꾸 길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점검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에게도 낯선 문학 작품들은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따로 빼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여름방학 끝나갈 때쯤에 독서 지문 취약한 영역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검하고 조정을 하다 보면 내가 사회, 경제, 법, 과학, 기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술, 인론 여러 가지 지문들 중에서 특히 내가 이런 영역은 조금 약하구나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심화반 친구들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 잘하니까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도 한 번 가보자는 거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한 번 더 해야 거기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안내를 드려봤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을 조금 안내를 드려보자면 문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좀 뽑아봤어요. 사실 모의고사와 관련된 강좌도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재가 절판이 되어가지고 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문학과 관련된 강좌들은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연결고리 진짜문학 지난 학기에 선생님이 이거 특강으로 오픈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운문편, 고전 시가들 위주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초반 친구들한테 갈래하고 그 갈래에 대한 필수 작품들을 조금 더 알파를 더해서 한 번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는 현대시까지 한 번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평 기출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 작품들을 좀 묶어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음 주에 선생님이 7월 초에 개강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니포스 고전문학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많이들 쓰고 있는 부교재 뭐뭐포스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를 토대로 해서 고전문학편을 한 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부교재가 없는 친구들도 들으면 좋겠는 게 낯선 작품들을 많이 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2학기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11종 통합 국어 개념 정리하는 강좌가 있어서 그 국어 개념 백과라는 책을 가지고 정리한 건데 이게 여러분 강좌 들어가서 보시면 엄청 많아요. 강인수가. 그거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문학편에서 개념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법입니다. 열강으로 정리하는 언어. 이 강좌가 진짜 많은 친구들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줬고 수강편도 진짜 진짜 많이 남겨줬는데 뭐 학년 구분 없이 그냥 딱 열강으로 고등학교 전체 문법을 한 번에 정리하니까 컴팩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로 종종 복습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고 고사, 멘수생 친구들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좌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법을 한 번 내가 정리하고 싶은데 혼자서 교재 가지고 하려니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교환도 다 올라가 있어서 책 안 사도 되거든요. 이런 강좌들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1 친구들 여름방학 얘기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잘 해나가려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태도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러쿵 저러쿵 요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이것저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특강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름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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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